하나님은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의 대가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난 더 이상 안되나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러면서 잘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순천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이렇게 유일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국을 빛낸 스포츠 선수는 누군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3%의 압도적인 지지로 피규어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뽑혔어요 83%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 피규어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뽑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쩜 그렇게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역시 사람은 재능은 타고날대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쇼트 2분 50초 2분 50초의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4분의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 무려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했다고 해요 4분의 프리 프로그램의 연기 때문에 오여서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했다고 해요 체중 조절 때문에 13년 동안을 아침 식사는 한식을 먹고요 체중을 컨트롤するために 13년간 초석은 한국料理을食べ 점심은 과일만 저녁은 시리얼이 하루 종일 먹는 양의 식사라고 합니다 夕食은 시리얼이 하루 종일 먹는 양의 식사라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간식과 그 맛있는 야식이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간식과 그 맛있는 야식이 없습니다 또 메이저리그 천재 선수 하면 스즈키 이치로 선수가 있죠 그는 무려 7년 동안 아침 식사로 카레만 먹었답니다 카레는 7년간이 지나서 아침 식사를 카레만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먹다가 혹시 경기를 망칠까 봐서였다고 해요 자기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요 지구管理管理をどれくらい徹底的にしたのか 1년 중에 딱 5일을 뺀 36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맹연습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의 합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기는 원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만 그의 고난이나 힘들면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 오른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성경에 올라와 있나 할 정도로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여인이기도 해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고요 남편 둘을 죽인 여인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박복한 여자 재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말이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말을 통해서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넣는 여인이 어떤 대가를 시켜냈을까요 주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가족들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가족들을 떠나서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아요 다말은 유다의 장남의 아내 즉 큰 며느리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1번째의息子의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유대 관습은 그의 자손을 남기지 못하면 그의 남동생과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말은 유대 여자가 아니라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딱히 유대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시집을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둘째 동생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남편이 또 죽었어요 참 기후한 여인의 인생이죠 시아버지 유다는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아들과 결혼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대 여인의 인생이 3번째의息子와 다말은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밤이고 낮이고 잠을 못 이룹니다 유다는 도저히 여름을 지르며 잠을 못 잃지 않습니다 마가 낀 저며느리 내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아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아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죽었다라고 보내버립니다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하니까 다말이 도망가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년이 되었는데도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다말이 왜 자신의 청춘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가난한 여자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죽었는데 둘째 동생과 결혼한다고 사랑받는 보장 없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 다말에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아직도 젊고 이뻐 네 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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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했으면 그 집안 할돌이 다 한 거잖아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 소개해줄게 그런데 다말이 눈 깜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말은 유다 집안의 시집을 와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 가족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껏까지 믿었던 가난의 신들과는 뭔가 달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유다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말은 며느리로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가정에 씨를 남겨야 되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다말은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믿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을 배게 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 가정을 돌아보게 됐어요 집사님 과정과는 좀 다르지만 그때 제가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김수지さん과의 상황은 좀 다르는데요 그때는 주일 사역을 하고 돌아가면 새벽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때에는 주일이면 남편과 아들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때는 교회가 최고냐고 가정은 안중에도 없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그 당시 남편이 교회가 아니라 가족을 못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아니 이 남자가 집에 문을 잠궈놓고 열어주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집사님의 도움을 닫고 제가 집사님을 닫고 집사님을 닫고 집사님을 닫고 가족에게는 미안했지만 주님의 일이기에 저에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는 申し訳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 제 가족을 책임져주세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가족이 늘어서 3살짜리 작은 아이까지 있습니다 남편 집사는 주일 저녁에 장을 다 박아주고 와서 아이들 밥을 다 해먹여요 목욕을 시키고 큰아이는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책을 읽어주고 재워요 이런 날이 정말 올 수 있을까 까마득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말이 10년이 넘는 세월을 청산과학으로 외롭게 보냅니다 다말이 10년이 지나도 유다에게서 연락이 안 와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다말의 치밀한 계획이 펼쳐집니다 시아버지인 유다가 친정 근처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다말은 과부의 복장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성문에서 유다를 유혹해요 그리고 유다에게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습니다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아이를 가지게 돼요 몇 달 후에 이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ヶ月이 그 소식을 들은 유다가 다말을 화양에 쳐와라 라고 말해요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꺼내 보여요 그 후에 다말은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를 받은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말은 죽음을 면했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유다의 대를 잊게 됩니다 그의 일에 다말은 시아버지에 유다의 유다의 집을 지손을 残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말의 대가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대가의 집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받지도 못할 막내 아들을 10년 넘게 기다리는 외로움 시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이 계획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화양에 처하라라고 하는 시아버지의 말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모습 하나님은 다말의 이런 대가 집을 보면서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날 병실로 돌아와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찬양을 주셨어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아났다닥에 아이시테 유기마스 주노대니 이따가렛게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으시는구나 느껴져 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찬양 가사에 순간 멈췄어요 나의 일생에 어떤 고통 찾아와도 아니 주님 품은 좋은데 고통이 온데요 고통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고통을 뛰어넘어서 오직 나만을 바라볼 때 네가 그렇게 원하던 믿음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세자 손 예수 그리스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브라함의 시손 다비데의 시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주 유다는 다말이 베레스와 자라가 생겨라 다말은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먼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 주시고 여유되면 그때 열심히 봉사할게요 성적 좀 올려주세요 나중에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성적이 잘 될 수 있는ように 후에 영광을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다말과 같은 믿음의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말과 같은 믿음의 대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귀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축복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고통 수치스러움과 고통 수치스러움과 힘듦 위에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말과 같이 모든 삶을 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삶을 완전히 이루는 축복의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